화요일에서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재명 전 비서관 불륜설 이러면서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사실 저 비서관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통이거든요. 굉장한 고통인데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언론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은 하진 않고 본인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 실명을 박아서 지금까지 돌았던 찌라시를 그대로 까는 거고 그냥 놔둬도 이 찌라시라는 게 요즘 전파 속도가 무서워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읽어서 아무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인도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고 노동자인데 그런 수모를 감수하고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는 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문구를 그대로 캡처해서 퍼날르기만 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퍼날르기만 해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문구를 가지고 피해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영장이 이건 거의 100% 나오고요. 카카오톡에다 의뢰를 하면 사흘 안에 의뢰를 하면 최초 유포자를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서버에 최초로 등장했던 데가 어디고 어떤 계정이고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유포했던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바로 잡히는 거다. 그럼요. 어떤 분들이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드러나겠죠. 주로 루리웹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임자 만나실 것 같아요. 이건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게 옛날에 손혜원 의원 때도 저희가 일배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들 고소고발 많이 해봤는데요. 10명 넘게 붙잡혔는데 20대에서 60대까지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 각지에서 아주 다양한 심지어 남성 여성 비율도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적발이 돼서 울고불고 매달리셨지만 저희가 딱 한 명 고등학생만 양 부모님의 각각의 반성문을 받고 그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치아를 해드렸고 고등학생 아무래도 앞길이 구말리지 않습니까. 그 외의 경우들은 빠짐없이 형사고발 조치했고 형사고발에서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벌금을 받아서 유죄가 확정되신 분들은 고스란히 다 민사로 끌고 가서 민사에서 또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지들이 저질러놨던 범죄를 생각하고 제가 차마 인용을 할 수 없는 문구들로 욕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욕설의 어떤 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견딜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그분들 민사까지 해서 1년 넘게 정말 굉장히 그리고 집에 이게 날아가면 다들 집에서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게 집에 날아오면 집 안에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당한 벌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고소한 40명도 특히 카톡은 거의 실명제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카톡도 그렇고요. 댓글도 실명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계정을 가짜로 샀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어 남의 계정을 도용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정을 샀다고 하더라도 IP 추적을 KT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요청하면 바로 어떤 집인지 동호수까지 나와요. 이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들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이지만 이렇게 남의 인생을 파괴하는 글들을 돌린 다음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린 겁니다. 온라인 소통단이죠. 온라인 소통단이라고 지금 카톡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채널이 하나 뜹니다. 그 채널을 클릭해서 채널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오픈 채팅방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캡처한 거 올릴 수 있습니다. URL 같이 올려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계정 이름 있잖아요. 이재명 너는 죽었어 이러면서 나와 있는 계정 이름 적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캡처한 자료를 함께 이렇게 세 개만 띡띡띡 굉장히 쉽게 캡처할 수 있거든요. 전화로 띡 하면 바로 캡처되죠. 그래서 올려주시면 이거 바로바로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통단으로 제보를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이 김모 비서관 이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성단체들이 왜 여기서 가만히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굉장히 참혹한 범죄거든요. 이거는 성적인 어떤 능욕을 필시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혼혜자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혼혜자를 이재명 후보와 같이. 아니 가정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분한테 어느 정도, 정도껏대로 해야죠 정말. 이런 얘기는 성폭력이기도 합니다. 그대로 말로 하면 성희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계세요? 김재련 변호사님 왜 가만히 계신지 모르겠어. 이거 한번 파보시지. 이거 지금 40명이 고소됐거든요. 그런데 저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저도 계속 제보하고 있거든요. 특히 루리앱에 계속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올라오면 좌표를 딱 찍어줘요. 방식이고요. 제목은 별로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오늘자 속보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오늘자 속보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 엄청나기는 아니죠. 루리앱에서 엄청난 거지. 추천이 한 80개씩 달려있어요. 그러면 베스트 댓글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베스트 댓글에 들어가보면 딱 기사 하나 올라와 있는 거 이런 거. 그런데 그 기사를 누르고 클릭해 들어가보면 그 밑에 거기다 댓글 달고 있는 사람들의 비슷한 계정명이 그 밑에 댓글이 다음 기사 댓글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다 악플이다. 그러니까 악플을 달게끔 좌표를 거기서 그런지로 찍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조직적인 행위라고 가중처벌됩니다.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조직인 거예요. 이거는 가중처벌되어 선거법에도 이들은 집단으로 처벌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지옥이 펼쳐질지. 열심히 여러분들 제보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본인에게는 잠깐 까시부로 재미있는 일일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극도의 조심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부분들은 반드시 다 찾아서 처벌해서 이런 일들이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배의 욕설이. 싹 없어졌죠. 1차로 경찰 출두 요구사 날아간 다음날부터 싹 없어졌어요. 다 삭제하죠. 그럼요. 살아야 되니까. 그럼요. 이거 그리고 조직적으로 했다고 하는 게 증거까지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댁들은 조직적으로 선거 개입한 분들이 되는 거예요. 불법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선거를 개입한 인간들이에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거 무조건 실형 나옵니다. 벌금으로 대충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김모 비서관 전혀 여기에 대해서 선처배플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전혀 선처배플 생각 없거든요. 반드시 응징당하고 공론의 장에서 사라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 공론을 해치니까. 민주주의는 공론장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공론을 해쳐요. 공론장에 들어와서 욕하고 누구를 비방해서 내쫓고 정신적으로 피해주고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예요? 이거 범죄입니다. 폭행이에요. 폭행. 김현지 비서관 그래서 이재명과 불륜설 한 개점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이런 게 가짜뉴스라고 신고가 되니까 뭔가 기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명을 다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보복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기사를 또 올립니다. 백현독 옹벽 아파트 평가 의견서 김현지가 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참 뭐 비서관이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월급 받고 다니는 비서관이 해당 부서에서 들어온 문서를 처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환경평가를 할 때 비서관이 중간에서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의견서를 김현지가 냈다 이렇게 또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지? 라고 의심스러워집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데 제목을 저렇게 뽑아서 계속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다 다뤄드릴 테니까 우리 채팅방에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mbs 여론조사가 4개 회사가 하거든요. 4개 회사에서 2개 회사가 이상한 회사예요. 이상한 회사라고 얘기했지만 어디라고 특정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비방이라고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백현동 특혜 의혹 김인섭 이것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지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김현지를 공격한 게 얘깃거리가 안 되니까 이미 입건돼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엮습니다. 그런데 기사 안에서 보면 김현지랑 김인섭이 엮인다는 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이재명 지사하고 엮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0년 전에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너무나도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까지 다 끄집어넣어서 말 그대로 탈탈 털어보는 거죠. 그것을 현재 시점으로 마치 뭔가 생긴 것처럼 엮어내는 것도 참. 그런데 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올라오느냐. 하다하다 못해 찌라시를 기사화시키고 찌라시의 기사에서 그걸 또 확장해서 기사화시키고 왜 10년 전, 15년 전에 끝난 사람들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러겠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특정 후보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